2부에서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프리카트 TV에서 카트라이더가 하는 비즈니 이상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PC 카트로 왔고요. PC 카트에 신배비가 나와서 해볼까 합니다. 포레스트 테마에서 진짜 오랜만에 하나가 나왔네요. 저도 지금 좀 전에 봤는데 포레스트 홍복의 절벽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한 판도 안 해봤어요 난이도는 4개고 트랙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난이도가 일단 4개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직접 한번 해봐야지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판도 안 해봤어요 진짜 지금 딱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리얼 리얼입니다 진짜 리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첫판인데 와 이거 처음부터 모아 와 잠깐만 처음부터 부스 어떻게 모아야 돼? 와 잠깐만 야 길 졸라 좁다 와 뭐야 이거 빠지잖아 이렇게 되면 오오 이렇게 빠지고요 일단 와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왜 멈췄냐면 봐봐요 차 1대 2대 2대 3대 한 빡빡하게 한 차 4대 빡빡하게 딱 일자로 투스할 때 차가 한 4대 정도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못해도 이 공방에서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빠진다 이거 그래서 특히 이제 리그에서 만약에 이 맵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한 명 빠질거야 진짜 달리다가 몸싸움 하다가 살짝만 툭 쳐도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길이 좁구요 일단 여기도 좁네요 와 여기 계속 빠져 여긴 좀 더 됐고 여기 여기 동굴 들어가서 동굴 나오면 떨어지고 못써 어 플레이브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내가 포레이스트 지그지그 어 뭐야 여기 너 졸라 좁네 야 이 맵은 문제가 뭐냐면 졸라 졸라 좁아요 레비 레비 졸라 좁네 어 야 이거 어디야 어디야 야 잠깐만 잠시만요 아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일로 갔잖아요 가면은 여기서 드리프트를 해야되네 와 이거 드리프트 합격 가야됩니다 합격고 아닌데 잠깐만 길이 맞나 이거 일단 여기 가서 요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게 어디가 빠른거지 점프가 점프가 빠른가 약간 약간 카멜로 그 트랙이랑 비슷하네 그리고 요기는 동그림을 들어야 되는데 와 진짜 길 좁다 근데 이 맵은 여러분들 보통 포레스트 맵이 길이 넓거든요 그래도 나름 와 이 맵은 진짜 좁아요 좁아서 문제다 이거는 아 아 아 혼자 달리는데도 오답입니다 혼자 달리는데도 와 이거 야 야 맵이 진짜 어렵다 이거 그냥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때는 트랙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직접 달려보면 와 진짜 어려워 길이 좁아 근데 둘까지 좁으니까 메타빌리 트랙은 솔직히 길은 쉬워 길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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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데 길이 좁아서 여기도 줄어들어 좁아 Więc 그냥 저쪽은 바로 벗는게 빨거 같은데 우니프를 해서 왁이 저쪽 가서 어디서 여기도 진짜 약간 카리는 교체 컨셉이다 이렇게 해야지 두 바퀴가 끝나는 거예요 와 길 좁아서 노답이다 혼자 달려도 어 의식감이네 와 진짜 의식감이네 와 와 와 안 받고 달리는 게 힘들다 와 여기야 와 와 길 어디야 와 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맵타움을 잡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달리는 게 아니라 제 종목은 이런 거예요 바로 찾았죠? 예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런 겁니다 제 종목은 이거예요 바로 찾았잖아요 인정? 바로 찾았죠? 저는 이런 걸 잘합니다 맵에 이제 맵이 나오면 와 근데 신기하네 바로 찾았어 이런 거 이런 건 찾아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종목은 이거예요 바로 메타멍 나는 운영자다 메타멍 이런 걸 되게 잘 찾아서 저는 이제 이런 거나 해야겠네요 저기 올라가지잖아 여기 살짝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아 안 가지네 그리고 어 잠시만요 뭔가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꼬리나기 전에 여기도 약간 길이 있거든요 넥슨이 이불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이거 이것도 약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일령 캐릭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차 바로 돌려왔고 일령이 또 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질 것 같은데 와 안 되나? 와 안 되나? 와 안 되나? 와 안 되나? 안되면 안 되네요 난 완주를 하고 싶은데 안 받고 날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좀 할만하거든요 이제는 와 와 야 맵 찐다 안해 으 으 으 으 으